4. 캐릭터 어서 와요 오토튜브 VLIVE는 처음일 거예요 여기는 우지방이에요 우지가 오토튜브 걸어졌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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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손님 시간 다 드셨어요 아 아 아 오토집 좀 하더라도 아니요 시간 다 드셨어요 아 알겠어요 그래도 술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술 먹었어요? 아니 술 안 먹었어요 저도 술 안 취했어요 여러분 제정신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? 아 예 그럼요 대단하시네요 저 작업해야 되니까 오토집 좀 끄세요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V LIVE 진행하실게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그러는 거야? 이게 조명이 조금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아아 모자 쓰고 왔구나 나도 써봐도 될까? 오늘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원우입니다 음을 좀 넣어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원우입니다 안녕 우예 둘이 끝나 저번에 우지가 여러분들 생일 축하 송을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저는 캐럿분들과 함께 랩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그 주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라임을 던져주세요 승철이 모자 승철이 모자 보자 맞아 내 거란 생각이 딱 들어 맞아 옷장에 넣자 한 대 맞아? 승철이 머문 자리 갤러리 아 네 거 내 거 다 내 거지 아 미안해요 아 맞다 옷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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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신발 너 진짜 뭐 하냐? 비트 혹시 가볍게 써줄 수 있니? 이 게임이 어떻게 되는데 어 승철이 몬장 쓰자마자 진심이야? 어 승철이 몬장 쓰자마자 승철이 몬장 쓰자마자 오 딱 좋다 나 좋아 나 좋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일하다 말고 여러분 스파이더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태형 트랙을 받고 제가 지윤이한테 바로 지윤아한테 써주면 안 돼? 해가지고 내가 재밌게 돌아와라 너 왜 그거 찍어주고 있냐? 승철이 모자 쓰자마자 승철이 모자 쓰자마자 사이즈도 맞아 내 거 맞아 옷장에 넣자 옷장 옷장 돈 먹고 까먹은 니 어딘 되었지 승철이 머문장 니 텔러리 득템하는 재밌는 놈 머리부터 박을 거지 승철이 대제까지 가는 거지 하재까지 하는 거지 호호이나 승철 이거 내 거 다 내 거 여기부터 정이 거지 오장에서 신발 가는 다 내 거지 마음에 들어? 까먹어 기타베이스에 살짝 발란테 느낌 이것도 다 안 만들었대 무슨 기타베이스를 또 한다고 그래 알겠어 이거 다 하면 굴러 알겠습니다 여러분 최승철이 랩은 끝났으니까 다른 걸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호시 랩? 별로였어요 비트는 좋더라고요 약간 날쏘가 살짝 섞어가지고 가졌어 벌써? 2절 벌써 너 맞어? 어? 빨리 지금 핸드폰으로 싹 다 발음하니까 이게 아으로 맞춰서 시작하면 돼 아으로 맞춰서 나는 형의 아우 이거 소리 어떻게 줄이지? 테마탑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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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도 민규 지금부터 민규를 소개합니다 민규 인사 부탁드립니다 호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운입니다 얼굴도 한 번 보여주세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캐덕을 못 열어라 뽀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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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